함수의 그래프를 다항함수, 유리함수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삼각함수가 sinx죠 또 y equal cosx고 sin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그리냐 똑같은 방식으로 플롯, 가로 열고 sinx 명령어를 주고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 사이의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코사인 함수면 똑같이 sinx 대신에 cosx로만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겠죠 탄젠트 x, 탄젠트 x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단 똑같이 코사인 사인 그 위치에 플롯, 탄젠트 x 해서 구간을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 사이로 그려라 하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거기다가 이 명령어를 보태주면 점근선이 같이 보여지고요 점근선이 같이 보여지고 이 y 구간을 조정하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또 x 구간도 조정하면 주기성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삼각함수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주기함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함수고 사인 x와 코사인 x의 주기는 2파이고 탄젠트 x의 주기는 파이라는 것을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탄젠트 x는 점근선을 갖는다는 것도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아주 쉬운 예로 이 y 이콜 x 사인 x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x 사인, 이 탄젠트 x, 이 f 자리에 f 자리에 x 스타 사인 가로 열고 1 오버 x 이렇게 명령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 명령어를 자, 그 다음 다음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되겠습니다 a를 베이스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x의 지수함수 그게 바로 y equal a의 x승이죠 이 지수함수는 여기서는 a는 0보다 커야 되고 또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이 지수함수에는 따라다니죠 이게 지수함수입니다 a를 밑으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되고 a가 0과 1 사이의 숫자일 때는 0보다는 문제가 크고요 그때는 이렇게 감수함수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e의 x승은 다음과 증가함수가 되고 3분의 1의 x제곱은 바로 이렇게 감수함수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이 명령어를 통해서 플롯함수, 그 구간을 정해줌으로써 확대, 축소해 가면서 얼마든지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미 다음에 로그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보죠 베이스가 a이고 exponent, 진수가 x인 로그함수를 생각해보죠 y 콜 로그 a의 x 여기서도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냐는 조건이 로그함수에 붙어있는 건 이 로그함수 배울 때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때도 보면 이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이면서 역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를 보면 a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a가 0보다 0과 1 사이일 때는 감수함수인 것을 이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실까요? 플롯 로그 x인데 베이스가 2다 이렇게 주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증가함수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베이스가 3분의 1이다 a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로그 x의 3분의 1을 그래프를 그려라, 풀어 타라 그러면 감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걸 이용해서 함수의 합성함수를 만들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x의 tan1 of x 그래프를 그려봐라 구간은 맘대로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혹시 tanx는 원래 이렇게 점근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합성함수를 만들었을 때도 아마 점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근선이 있으면 점근선에 점을 찍어달라 명령어를 주셔서 실제로 그려보시면 바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금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함수 또 그것들을 막 섞여있는 합성함수 이런 합성함수들의 명령어 합성함수를 여기에 타입을 치시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www.os.